동상 하는 거니까 강한버스 타고 왔어요? 강한버스 금방 출발하지? 아이고야 얇았다 지금부터 풍경 제대로인데 강한버스 연장하소 한시간 아니 못 쳐요이? 못 칩니다 박수 음악과 함께 나갑니다 자 우리 가을인 부모의 장군은 담아 시작됩니다 컴박수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자 콩나물과 피오지는 송마늘에 철새 따라 찾아 온 전남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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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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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